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재난지원금과 대구시 생계자금 등이 시중에 풀리면서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업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요. 반면 26개 업종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마켓, 정육점, 과일채소 판매점 등 48개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의 지난주 BC카드 매출액은 8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96%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특히 이달 첫 주와 둘째 주의 매출액이 마이너스 22%에서 지난주는 마이너스 3.2%로 크게 줄어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 대구의 긴급 생계자금은 현재 소비 통계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될 경우에 전년 수준에서 10% 정도 수준까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업종 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피부관리실, 온라인, 의류점, 골프연습장 등 22개 업종은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늘었고, 영화공연, 호프간이주점, 요간업, 네일숍 등 26개 업종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5월 둘째 주와 셋째 주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PC방과 백화점, 노인요양시설, 자동차 판매는 줄고 보육시설, 슈퍼마켓, 한식음식점, 주유소 등 44개 업종은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크게는 보육시설을 빼면 슈퍼마켓이 1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한식음식점 13억 원, 주유소 8억 원, 정육점 4억 원 순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지급된 정부재난지원금과 대구시의 생계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거두면서 매출 회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소 반등한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섬유와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고용위기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합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